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.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입니다. 쇼를 하고 있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의정부지검 서동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검사님, 잠깐 그것 좀 계셔야겠는데요. 제가 통영에 남습니다니까? 안녕하십니까, 단장님. 황시목이라고. 검은경 협의회가 구성될 거예요. 황시목이 대검 검사가 됐나 보네. 왜 길에서 발생한 흔한 질병 사망을 덮어야 했을까요? 저하고 황 프로한테 같이 맡기시려는 거라면?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요? 이 일은 무조건 우리 고유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사수할 사람이 필요해요. 경검협의회 참여해요?